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SG충방이 되겠구요. 현재 시각은 12월 9일 1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충방 코드번호 001380입니다. 충방을 제가 한 3일인가 2일 전에 한번 올려드렸는데 한번 좀 관심 깊게 한번 지켜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5%정도 7%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수익 좀 보셨다는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 처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충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충방 사업의 내용 보시면은 시트 봉제사업, 시트사업, 부동산사업, 그리고 방적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시트 봉제사업 같은 경우는 자동차 시트커버에 좀 들어가고 있고 공장이 이제 베트남 쪽에 있고 예산 공장에 있고 그 종속회사 AB의 시스템에서 만들고 있고요. 시트 산업 같은 경우는 SC충방 인천공장에서 시트를 또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아차나 현대차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고 63호 분명 요약 재무 현황을 보시면 매출이 뭐 어느 정도 반기 했을 때 어느 정도 조금 감소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뭐 추가적으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뭐 타격을 많이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충망이라는 업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SG고려라는 이제 대주주하고 SG세계물산 KM&I에서 58.53%의 최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의 한 60%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좀 조금 이렇게 판간비 매출 원가 대비해서 뭐 인건비로 인해서 대폭 감소를 하였는데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왕성차 업체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품 거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 기술을 확보함에 따라서 조금 매출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퍼 같은 경우 한 102% 정도가 됐는데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이 조금 영업이익이 조금 좀 부진한 결과라고 조금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퍼 같은 것도 계속 계속 낮춰주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본총계 자산은 요 정도 되고 자본 부채총계는 555억 자본은 1220억 정도 되는데 한 그 부채총계가 뭐 자본금 대비해서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유보율도 442.95% 정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ROE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1년에 한 5% 정도 보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이 SD충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3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3일 전에 말씀드려서 못해도 몇 프로야? 거의 한 10%까지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쌍바닥이 나오면서 3바닥이 나오면서 21선 지켜주면서 강한 정고재 매물대를 지금 찍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쪽에 이제 윗꼬리 캔들이 이렇게 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개인 물량들의 손절이 좀 물량이 들어오거든요. 그쪽 물량을 받으려고 지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흐름은 괜찮고 그 거래량이 조금 낮기 때문에 좀 거래량이 적다. 이거는 일단 매수세가 많이 안 몰린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5%까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매집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100%가 없기 때문에 한번 공부 차원에서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밀고 길게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거래량을 터치면서 121, 1목 균형표 121 기준선을 넘어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1목 균형표에서 131선을 어떻게 취급하냐면 일단 추세선을 그러고 보시면은 1목 균형표 131선을 넘게 되면은 추세가 바뀐다는 것을 좀 확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보조지표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계속 계속 8만주 7만9천주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계속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금 수급이 조금 단타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매도 잔량이 조금 많죠. 매도 잔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위로 치우고 갈 수 있고 매수 잔량이 많게 되면은 아래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조금씩 떨어질 확률이 높다. 요렇게 해서 확률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만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대형주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대량 체결 상위 정도 보시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CS윈드, 호텔실라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지금 시장에 자금들이 쏠리고 있다.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으면 그 다음은 뭐죠? 중소용주 쪽으로 중소용주 쪽으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차례대로 올려나가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순환매 시장이 돌아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SG충방은 최근에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 관련주로 김동연 관련주 김동연 김동연 관련주로 뭐 어느 정도 조금 테마로 엮이면서 가고 있다. 예전에 이제 김세현 쪽하고 이제 홍정욱 쪽에서 이제 서울시장 칠마를 불출마한다. 그리고 내년에 보궐선거를 하지 않겠다. 이런 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다른 것들도 한번 보신다면은 또 SG충방 같은 경우는 서울내 그린벨트 해제 논의에 대해서 상승을 한다고 해요. SG충방 같은 경우는 서울시 쪽 그린벨트 쪽 경기도 쪽에 어느 정도 좀 토지를 많이 갖고 있고 토지를 보유한 기업이 이제 SG, 세계물산,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요렇게 종속기업으로 해가지고 자회사 기업으로 좀 갖고 있고요. 오늘 어느 정도 좀 거래량이 조금 아쉬운데 거래량이 만약에 터치게 되면은 어느 정도 5장에 수급이 쏠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 요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SG충방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계속 계속 제가 모니터링 해드릴 테니까 한번 수익 좀 내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전략팀장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다가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AP투자연구소 상단 링크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 클릭합니다. 중 가운데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하루에 7시 반부터 10시나 11시까지 하루 당대 최고 이슈의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7시 33분부터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무료 추천 종목의 당일 대응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미국 증시 분석 그리고 현재 어떻게 시장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AP투자연구소 카카오톡 혜택을 받아보시면은 무료 종목을 받으시면서 여러가지 종목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수익 좀 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오늘 같은 경우 신풍제지 바로 들여서 12%까지 수익을 드렸고 두 번째 종목 신풍제지도 그렇고 지금 손절가하고 목표가를 다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원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정도 수익권에 있고 다른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이나 지금 뭐 다른 자영업자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드실 텐데 이렇게 해서 한번 무료 종목 매일매일 가져가 보시면서 하루에 3%씩만 내면은 좀 어느정도 삶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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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